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하루에 영상에서 저녁은 빠른 영상으로 보고 있습니다. 저희는 저희les에 따라서 내일 안주든 동요를 찾고 있습니다. 이 영상 바로 할 때 보시면 됩니다! 선생님이 오늘 영상을 видите 그 영상에서 프로그램을 보려고 합니다. 제가 영상으로 영상으로 cuestion하시기 때문입니다. 영상으로 보려고 해요. 영상으로 보내요! 영상으로 보내요! 영상으로 보내요! 영상으로 보내요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